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된 성도도 오늘까지만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 이렇게 현장 예배를 같이 할 것이니까 이번 주까지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누가 제지해서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복음의 문을 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한 주간의 결단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온라인 통해서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찬양으로 마음 문이 확장 열린 일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구원의 감격 속에 예배합시다. 이렇게 드릴 말씀 가지고 무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넌세스 키즈지요. 사람의 몸무게가 언제 가장 많이 무거울까? 사람의 몸무게 가장 무거울 때. 밥 많이 먹었을 때입니까?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무거울 때는 바로 철들때라고 말합니다. 철들때. 우자는 말이지만 제가 이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철들여야 돼요. 영적으로 철이 들여야 돼요. 나이 많고 적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철이 좀 들여야 돼요. 철들었다가 무슨 말이에요? 철들었다 이 말은 사리를 분별하여서 판단하는 힘이 생겼다. 그 말이죠. 영적 힘이죠. 힘이 생겼다. 그래서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 이 말 한마디로 영적 분별력이 생겼다.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뭡니까 또? 쉽게 설명하면 내 생각, 내 동기, 목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에 모두 포커스를 맞추는 것. 이게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 내 거 가지고, 내 자손심 가지고, 내 상처 가지고 영적 분별력 안 생깁니다. 그래서 맨날 딴짓 하는 거요. 방향이 안 맞아. 영적 분별력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이에요.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 늘 인도 같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영적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한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영생에 대한 오해. 영생에 대한 오해만큼 큰 오해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삶에서 물질에 대한 오해. 이 오해, 참 상처 많이 받고 시험 많이 받죠.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 뿐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지구상의 어리석은 선택.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 나와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물질을 얼마나 했다고. 집을 팔아 바쳤습니까? 길거리에 앉았습니까? 사골제 살아봤습니까? 다 팔아 바치고 사골제 살아본 적이 있냐고요. 그 정도도 안 하면서 시험 듭니까? 시험 들었다. 이게 청년이 당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물질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은혜를 못 받아요. 시험 들어서. 그 교회에서 대부분 보면 물질에 대한 오해. 더더구나 건축하는 교회, 이런 헌당하는 교회. 물질에 대한 오해입니다. 착각합니다. 내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탁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어래도 못 받고, 사역도 안 되고. 영원한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가져오셔야 될 것이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기준, 하나님의 나라 원리,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살펴볼 포도원 품권 비유도, 신앙생활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살아요.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 자기 기준이에요. 말씀 기준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듣기는 다 들어요. 알긴 다 알지만, 결정할 때는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살면 평생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의 원리와 전혀 안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상식관은 전혀 안 맞아. 안 맞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이 경제의 정의, 노사관계, 지금 흔히 있는 노사관계 같은 이런 원칙과 정면충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상식적인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 이성적 사고로는 도대체 수용할 수가 없는 거대한 장벽이 본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영국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본문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비유 중에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 누가 보면 16장 1절로 13절 혼인잔치 비유, 마태봉 22장 1절로 14절과 함께 이 본문이 3대 난의 비유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불가, 수용불가예요. 이 본문 내용은. 그런데 이와는 달리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정말로 성녀의 사람,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 그런 사람은 이 비유만큼 감격스러운 내용이 없어요. 이 비유만큼 은혜로운 비유도 드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가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중에서 최고봉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체험하고 사는 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왜 나 하나 때문에 갈보리 가야 했나. 왜 주님 십자가 지어졌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미치도록 사랑하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놀랍다. 원더블 놀랍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표현을 못해. 그래서 무한 은혜라. 무한 은혜라. 가세불성 가사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 뭐예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이러잖아요. 갚을 수 없는 은혜.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은혜. 그 안에 우리 못 살아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일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런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늘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와. 감사가. 영계 모드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거기에 정말로 그렇게 폭포수처럼 흐르는 체험을 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주일 되기를 주행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절대 은혜의식입니다. 1절 2절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덜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더니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덜어보내고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덜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은 새벽도 아니고 아침에 가리시니까 한 6시쯤 되겠지요. 이른 아침에 거리에 나가 보았는데 거기서 일거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 많아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당 일하려고 나가는 사람 많아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품꾼들은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구조상 가장 힘든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분상으로는 자윤이지만 실제로 당시 노예보다 못한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노예들은 굶어 죽을 일이 없잖아요. 주인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루하루 벌을 묶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서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날은 굶어야 돼요.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가 이들의 주된 관심사였고 하루에 이 일거리를 찾는 것이 이들에게는 최우선순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들이 포도원 주인이 하루 일당 한 대나리원씩 받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주인이 제 3시에 나가 장터에 또 나가보면 또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3시라는 말은 우리나라 시간을 말하면 9시입니다. 아침 9시. 그 3시에 나가서 그 놀고 있는 사람들 또 다 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12시에 나가보면 또 놀고 있어 또 들을 줍니다. 3시에 나갔더니 또 놀고 있어 또 집어넣어. 퇴근시간 1시간 전 5시에 나갔더니 또 놀고 있어 그것 다 집어넣어. 일해라. 놀고 있는 풍군들을 불러서 일을 시켰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마칠 시간 될 때 주인이 풍군들을 불러서 그렇게 일당을 싹쓸줍니다. 가장 늦게 온 자부터 한 대나리원 그렇게 한 대나리원을 받으니까 5시에 온 사람이 한 대나리원을 받으니까 새벽 6시부터 일찍 온 사람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야 우리가 이렇게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저 사람 금방 와서 한 대나리원을 받는 우리도 많이 받겠구나 잔뜩 기대를 했어요. 뭐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공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는 달리 그들도 한 대나리원을 준단 말이에요. 즉시 그랬어요. 원망불평이 쏟아집니다. 즉시 원망불평. 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자 11절 보셨어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뎌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들의 불평이 뭐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한 겁니다.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수고를 했는데 한마디로 불공평한 거예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본문 내용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할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자신들 불러서 일을 시켜주면서 하루 일당을 한 대나리원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한 대로 한 대나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는 잔여 감격이 없고 일꾼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인데 일시결승부에 대해서는 전혀 감격이 없고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지금 기분 나빴어 내가 자존심 상해졌어 내가 교회 더럽으면 못 나가겠네 가장 늦게 왔어요. 한 시간 정도 일한 자들이 한 대나리원 받았는데 사실은 12시간 일했으니 12 대나리원을 받을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계산을 거래한 겁니다. 전혀 기대와 다르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지금 요즘으로 치자면 노사 갈등, 노사 붕규지요. 노사 붕규, 노사 갈등 노사가 서는 그 회사는 언제 망할지 모르죠 솔직히 그렇게 해서 계속 받고 터박 터박해서 회사 문 닫을 때까지 끊임없이 현대 같은 데는 이런다 인류 이런 연봉 이런 놈다 하잖아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했든지 여러분 노사 갈등 이거 발생한 것입니다. 이 비율을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인 어떤 행위로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절대주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절대주권 모든 종교는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신을 찾아갑니다. 노력합니다. 어떤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은 힘듭니다. 심지어 기독교 종교생활 나 괴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전도 안 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뭐 또 다른 사람과 고생실 거 뭐가 있냐 종교입니다. 종교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아멘 정반대요 본문의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으러 나갔던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라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한 인간 스스로 아무리 발부등 쳐도 영원한 저주의 굴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몸부림 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요. 이 인류 역사의 최후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이 기적만큼 기적입니다. 그 기적 속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비는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째 인간은 전적 타락이다.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 부패에서 자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고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언 컨티셔널 일렉션 무조건적 선택이라 이 선택의 기준은 에베스 1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냥 선택했어요. 아브라함 우상 승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나를 구원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눈에 보는 우상 만들 사람 너 갈등으로 나와 믿음의 조상 만들어줄게 전 인류의 아비 믿음의 아비 만들어줄게 일방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잘났어가 우리가 잘났어가 남들보다 좀 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종교인들이 더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인격도 좋고요. 우리보다 훨씬 정직하고 똑똑하고 착한 사람 더 많아요. 안 뽑아. 이상은 행편없는 우리를 뽑아버렸다.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 제한속제입니다. Limited Atonement 이건 제한입니다. 다가 아니에요. 제한적 속제입니다. 제한적 속제. 선택받은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 선택받은 하나님의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선택됐다. 선택이란 말이 뭐요? 전부를 포함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말하잖아요. 딱 한계. 제한된 이런 제한적 선택된 사람들 속에 내가 속했다. 기적이다. 아멘. 기적이라고요.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지스터블 그레이스. 불가항력적 은혜. 선택받은 자는요. 한 사람뿐이 없이 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의 감격. 마지막 다섯 부자는 성도의 견연입니다. 퍼스벼런스 오프 더 체인세인츠.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구원받은 나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 보장이 아멘.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내가 지옥 갈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 보장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다섯 가지 이 신앙울리의 영문 첫 글자를 딱 따면 T-U-L-I-P 투립이 됩니다. 투립. 투립과 연관시켜서 여러분이 기억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은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이 투립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은혜의 의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딱 은혜 받은 사람. 은혜의 의식 속에 어떤 의림이 와도 상관없어. 늘 은혜의 의식 속에서 그러셔야 돼요. 구원의 감격 속에 본문에 나온 먼저 온 품꾼들처럼요.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에 원망불평이 나와요. 비교하는 순간에 원망불평이 이 원망불평 속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늘 비교하는 거예요. 먼저 이런 사람이 하는 행동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자신이 비참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 누구하고 자꾸 비교를 해. 비교하는 비교하는 순간 가장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그렇게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불평, 원망이 흘러나옵니까? 언제 불평, 원망이 흘러나와요? 대부분이 그 원인은 비교의식할 때 나옵니다. 기분 나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마음 다칩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왜냐. 비교하는 순간에 사단이 돌아와 버려요. 비교하는 순간에 사단이 다 당해버려요.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비교하는 순간. 비교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얼굴을 입으면 편안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비교하지는 않아요. 잘 편안합니다. 오늘 각진 자매 차장했는데 얼마나 편안해 보입니까? 막 긴장을 해가지고 잘해보려고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편안해 보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나오고 왜 뜨느냐 뭔가 보이려 하니까 동기를 가지고 막 누구보다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비교하니까 막 떨리는 거예요.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아멘. 편안해. 안 그러면 사단에게 당한다니까요. 사단.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각자 다 다릅니다. 각자 다 달라요. 이 구원의 시간표도 다 다르고 세임받는 시간표도 다 달라요. 세임받는 시간도 다 다릅니다. 지금 세임받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은 세임받지 않지만 나중에 또 세임받을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 그릇대로 준비하는 과정이 그런데 각기 다른 시간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자꾸 비교하면 그 순간 사단이 쳐놓은 원망과 불평, 올가미 속에 딱 갇히게 돼요. 딱 갇혀버리면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예배 실패하니까 망해요. 순서입니다. 공식이 공식. 구원은 받지요. 예수님 믿는데 구원은 다 받아요. 구원은 다 받는데 이 땅에 살면서 끝 사단에게 잡혀가죠. 사단 잡힌 사람은 어떻게 씁니까? 못 씁니다. 각각 다른 시간표를 수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표를 수용을 못하고 자꾸 비교를 그렇게 하게 되면 사단에게 잡힌다. 예언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체험한 존재감이 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체험한 은혜 받은 사람 그 어떤 것도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향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 비교하고 그러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최상급의 입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상급 그래서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부부 사이에 왜 불행이 시작되느냐 저 우집 남편은 말이에요. 저렇게 좀 저 옆집 여자는 저렇게 저 집 아들은 저 집 딸은 비교하는 순간에 불행이 시작되요. 제가 결혼 주를 할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70억 인구 중에서 만났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글작품으로 만든 작품이다. 그려봐라. 코가 작니 눈이 작니 키가 크니 키가 작니 살이 쩐니 빠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딱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든 글작품이구나. 아멘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왜 자꾸 남과 비교합니까? 비교하다 일생을 비교하는 한국 사람처럼 비교 많이 하는 민족이 없어요. 제가 지구촌을 다 다니고 하잖아요. 자 왜요? 일본 사람들 뭐 남이 뭐 별로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태국, 필리핀 우리보다 훨씬 가난해도 아주 행복해요. 남이 개뿔도 없이면서 엄청 즐깁니다. 남 눈치 보고 뭐 이런 우리나라 사람 자기가 정성을 다해 꾸미놓고도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막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선순위라. 우선순위. 남이 좋아하면 하하 자기 스스로로만 좋아할 줄 몰라. 자기 스스로로만 좋아하면 끝난 거예요. 남이 뭐라 하든 뭔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은혜 받아도 이게 참 이게 불안한 은혜요. 쓰임 받도 언제 또 박살나고 언제 자빠질지 몰라. 비교하다가 그냥. 비교하다가 사단에게 당하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요. 사단에게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오늘부터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아주 가장 유일무이한 영적 존재로 나를 만들었었다. 이건 뭐라 그래요? 절대 은혜의식입니다. 절대 은혜의식 속에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영향을 입혀나오는 그런 증거의 길을 증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감사하십니다. 13절 15절 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러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너가 나와 한 대나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것이나 가져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 속에 있던 이 먼저 온 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늦게 온 자에게 판단을 주는 것은 주인의 뜻이다. 내가 가진 건 내 마음대로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구원에 있어서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을 피조물된 인간 입장에서 왈과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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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서시는데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나중 온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결코 불평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나보다 훨씬 늦게 온 게 더 더 중요한 일을 하네. 더 사람들의 관심을 받네. 기분 나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더 성성장구하고 더 신앙장구하고 기뻐해야지. 아멘? 그걸 기뻐해야지. 그걸 비교하면 안 되죠. 사실 신앙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요. 오래된 사람들이 더 큰 감사 속에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정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사실 감사가 더 없어요.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직분이 중요할수록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더 없어요. 오히려 처음 못 믿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처음 믿은 사람들이 감사가 더 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 오후 5시에 부른받은 품꾼들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오후 5시 일거리 없어가지고 지금 당장 굶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내를 베풀어 주어서 일하고 일당받게 해준 그 주인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가 뭐요? 충만했겠지요. 이야 주인 뒷모습만 봐도 하 진짜 멋있다. 주인은 그냥 음성만 들어도 하 감격이다. 그래 하지 않았겠어요? 퇴근 직전에 와가지고 일당 지금 다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그 분을 생각만 해도 감격이 넘쳤겠어요. 영적으로 이런 감사의식이요. 구원받을 했을 때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제대로 된 성경적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종교시학을 하면서 고생했는데 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항상 평생 뭐요? 빚진자의식 가지고 살았어요. 감사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보험에 빚진자로다. 빚진자의식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보험 때문에요 핍박을 얼마나 받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 그 어마어마한 집이잖아요. 집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학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스펙이잖아요. 싹 다 배수물로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고 3일 만에 광주리에 쌓여가지고 도망가야 돼요. 잡으러 와. 결사대가 조직되어서 나 저 사울 죽이지 않는다. 밥도 안 먹겠다. 결사대가 조직될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교도소를 그냥 덜락날락 덜락날락 도래의염 바다의염 동족의염 맨마뿐 추위와 배고픔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도 그런데 바울은 불평음만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 했습니까? 내 예수 믿는 핍박을 가면서 나를 불러놓고 왜 이렇게 고생식입니까? 따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감격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격 33년자 하고 있는데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왜 제가 늘 날로날로 새로운 에너지가 넘친 줄 아세요? 나의 40에 하나님 불이 있어서 내가 신학 가서 나의 42에 개척을 하나님 하라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사심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던 사업 다 줘버리고 빈손으로 통장 하나 없이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 인생을 던졌더니 이 자리까지 그 감격은 40세 부를 때 그때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얼마냐 40세입니다. 한 살 때 먹었습니다. 그때나 지금 몸은 더 좋습니다. 그때 컨디션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관리를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이를 먹었다라고 느끼니까 한 부분도 없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나이 되면 거의 다 쓰러지잖아요. 여러분이요 이 구원의 감격 첫사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감격을 그거를 여름 가지고 있으면 사단에게 당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도 나물마다 바울이 날로 새롭도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왜 안 지칩니까? 왜 지루하지 않습니까? 왜 따분하지 않습니까? 왜 서울호송하지 않습니까? 이 감격이 있습니까? 아멘 곤두전서 15장 10제로 보면 자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복음의 참 진리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천하의 이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 무슨 교만이 있습니까? 여기 무슨 터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너무 감격스럽구나 바울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요 절대 은혜 절대 감사 속에 있었어요 이러면 이러면 시험 안됩니다 건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부여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거기 무슨 질문이 있어요? 비정울이 우리가 일생 동안 어떤 모드에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불만 모드가 아니라 늘 여러분은 은혜의 감사 모두 속에 사시 바랍니다 은혜의 감사 예수님께서는 본문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하셨어요 먼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에 대한 감사의식이 지속되는 그 마음과 생각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면 너무 순수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의 열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말로 다 못합니다 더 질문하고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열정을 다하고 있고 정말 생을 그고 내 교회같이 하고 있어요 부교육자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신을 그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인하고 있잖아요 모든 중직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감사의 모습을 넘치죠 감사와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보라 보면 모두 회복이 됩니다 모두 회복이 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를 이런 절대 복음의 이 체질이 되어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고 I'm OK I'm OK You're OK 이래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무한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절대 은혜의식 절대 감사의식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본문에 보면 해가 지기까지 포도온 주인이 이런 아침부터 6시쯤 되죠 6시 9시 12시 3시 5시 계속해서 품꾼들을 찾으러 다녔어요 현장 갔어요 우리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불신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온라인 새가족 초청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고 전도 대상자가 7072명으로 접수됐습니다 대교구에서는 3999명 랩먼트 위원회에서는 1560명 청년에서 1312명 전문교회 286명 다민족 89명 이렇게 지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랩먼트 위원회 D-Day는 5월 16일 주일 부서별로 그렇게 예배 시간이고 나머지 전체 D-Day는 5월 23일과 5월 30일 그렇게 주일 2부 3부 예배 때 초청합니다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교획식 계획은 코로나19가 있다랄지라도 우리는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구원 받을 사람들이 깔렸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유명한 강의설교가 제이미스 보이스 목사님은 포도원에 먼지 온 사람의 결정적 잘못은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마땅히 무엇을 받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채권자의식이었다 그랬어요 채권자의식 실착은 정반대잖아요 무슨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따질 게 있습니까 정반대잖아요 우리는 빚진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마치 오후 5시에 와가지고 구원 받은 이런 품꾼처럼 너무 감격 계속 감격이죠 그 사람 그런 감격 그것까지 나이 들어가 예수 믿었으면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으면 주완이 예수님과 더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 교회사를 보면 6천년이잖아요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까지 예수님까지 지금까지 정말 2천년 이래 봅니다 세대주의학자들이 성경 나이들이 나오잖아요 아담이 몇 살 줄 몇 살 줄 쭉 나오니까 그 계산하면 인류 역사는 6천년이에요 그 전에 행와 달과 별이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인류 역사는 그건 그래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다음에 2절 사이에 몇 백년 몇 천년 몇 억년 늘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인류 역사는 6천년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6천년 자 여러분 6천년을 봤을 때 6천년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지금 보금이 언제 들어왔느냐 우리나라에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선 적이 언제냐 역사적으로 나와있잖아요 나와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 성교사가 키플라프라는 키촐라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키촐라프가 한국 첫발을 짓는 것이 1832년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구원이 그때 구원받은 사람을 치면 얼마 됐냐 우리나라 역사가 6천년 중에서 189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 년 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5천년을 보자 우리나라 역사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5천년 중에서 보금이 들어온 적이 189년이에요 그밖에 안 돼요 그러니 5천년 동안 흘려던 흘려오면서 우리 조상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지옥 갔어요 예수 위에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다 우상성비했어요 알든 모르든 아깝지만 안타깝지만 189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보금을 못 들었으니까 전부 다 싸구리 다 참 안타깝지만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5천년 역사에 우리가 여기 들어갔다 우리가 사라질 동안에 보금이 왔다 그것도 원색적 보금이 왔다 그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더 감사한 것 우리에게 2, 3, 7 나라 5천 종족의 성교 보금의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나라에 온 기천납부처럼 성교사가 성교사를 파송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거기도 가보기도 하고 그 헌신하게 하니 이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다 인생이 태어나도 최고의 영광이다 아멘 그걸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교에 하는 이 가슴을 가지는 거 하고 모르고 장난사만 놀러다니고 아무 상관없는 거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이 성교의 가슴을 가지고 내가 구원 받으려고도 감사한데 내가 다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성교에 동참한다 시간들은 물질들여 얼마나 큰 척 보입니까 영계 모든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은에 감격 감사하면서 성령 추구만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산주역들 되기를 제물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영계 모든 성도 온라인에 들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오천 년 역사에 불과 이백 년도 안 되는 이 사이에 태어나 살게 된 무리하여 구원받은 것이라서 감격하면서 비교하지 말고 날마다 무한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그 감격 속에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말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남까지 살려낼 수 있는 성교에 동참하는 귀한 동력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사서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